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 지금 수원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새해대교 내려왔거든요 야 반대쪽 하행사 차 막히는 거 봐라 나중에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 차들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금 시간은 6시 30분 입니다 고속도로 개건대 올리기 전에는 항상 중량 확인하고 축을 혹시나 올려져 있나 확인하고 올려져 있으면 축을 내려야 돼요 정산 처리되었습니다 여기도 배려 안오네 넓게 제폰넌프가 지금 2950 자리가 빌려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양감을 지나가지고 향남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야 여기도 차가 큰일이다 이거 나중에 내려와야 되는데 아 두시가 늘리겠는데 내려오는데 아 갑자기 우울해지네 지금 6시 51분 아 근데 벌소프트에 차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다음 주 추석이고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 벌초시즌이 돼가지고 아우 우울해졌다 여기는 서오산 분기점 야 심각하다 이거 어 아 은어 나와서 내린다고 지금 차 박히는거 봐라는데 덕분타고 내려가야 돼 덕분타고 내려가야 돼 들어갈때 연락달라고 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벨트입니다 그 유턴 해갖고 앞으로 들어가고 맞지? 아하 바로 지금 출근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기 소원 현장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사님 맞으시죠? 예 한 10분 있다가 들어가면 돼요 어 네 지금 차 전차가 하나만 뜯어내리면 되거든요 아 예 한 10분 있으면 들어갑니다 10분 안에 아 네 알겠습니다 없어 네 용 olur 해갖 know 왕에서 anh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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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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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ote. 안녕. 아또